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만의 컴퓨텍스 때문에 온 김에 대만에서 그래도 컴퓨텍스 말고도 뭔가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대만에 용산전자 산 것 같은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외부부터도 약간 전자랜드 같은 느낌이 살짝 좀 나거든요. 과연 여기에는 뭐가 있을지 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혹시라도 살만한 거 있으면 구매도 하고 만약에 컴퓨터 본체를 맞출 수 있는 환경이면은 컴퓨터 본체도 한 대를 그냥 조금 저렴하게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영이 님도 같이 갈 거라서 고? 그렇죠. 이제 뭐 있는지는 아무것도 안 해보고 왔거든요. 저도 물어봤는데 그냥 뭐 전자제품 많이 파는 곳? 어? 스팀백이 있네요? 어? 진짜 스팀백이네? 아니 스팀백이 오프라인에 있는 거 처음 봐요. 가격이 그냥 적혀있네요? 17,680 NTS? 국내가 여기는 58만 9천 원. 조금 싸네요. 오 근데 오프라인에 있는 거 자체가 신기한데요? 전 진짜 신기하네요. 하나 사갈까? 이따 나갈 때 하나 사가야겠다. 네. 노트북이 위주네요. 이게 진짜 전자랜드랑 거의 똑같은데? 어?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잖아요. 네. 어 이것도 전시를 해놨네? 컴퓨텍스에나 있던데? 컴퓨텍스에 있던데? 이게 여기 배경이 되어있네요. 여기는 뭔가 빠르다 다. 오! 컴퓨터 같은데? 아닌가? 맞네. 쿨러랑 이런 거 파네. 어? 부품들 그런 거. 만제품으로 지금 조립PC 파는 거죠? 네. 조립PC 파는 거. 진짜 용산 거기. 선인상가 느낌이네. 2층부터는. 어? 진짜 여기서 부품 사서 조립 콘텐츠 해도 되겠는데? 대만에서? 어? 잠깐만. 지슈라 어딨어? 그 있으면 살 거야. 그거 다운그레이드된 거? 네. 그거를 지금 국내에서 찾고 있는데. 여긴 안 적혀있나? 우와. 뭐야? 아니 502. 아 이건 해외 KDA 롤 에디션이구나. 여긴 뭐 특이한 거는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타건할 수 있게 이렇게 다 깔끔하게 되게 잘 돼. 여기가 제일 작은 사이즈인 거 같은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요. 신형 제품들도 다 있고. 코세어 이거 헤드셋들도 있고. 야 무선도 선을 안 달아놓고 이렇게. 걱정을 전혀 안 하나 봐요. 그런데 대만이 그게 없대요. 좀 이런 사고? 강력 범죄도 이런 거 없고. 이거 볼 수가 없게 났어요. 아 이거 비닐을 안 떼 놨어. 그가 임마. 아니 너무 쿨하신데? 그러게. 그냥 찢어버릴 수 있어. 106이면은. 106이면은. 106. 106. 106. 106. 아깝네요. 만약에 그거 찾으면 바로 호텔 가서. 바로 또 딱 그냥. 집에 가서 그거 또 계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차이 없을 거 같긴 한데. 왜냐하면. 여기는 호갱. 전혀 안 살 걸 알아서 그런가. 신경도 안 쓰네 그냥. 버티컬 마우스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 거 처음 봐요. 어 그렇네. 올 버티컬에다가. 야 이거 트랙볼도 있네. 이거 써보셨어요? 로즈 때 거 써봤는데. 게임을 못 하는. 테니스 용품이 갑자기 뜬금없이. 와 이거 409은 개많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는 이제 닌텐도도 있고. 이게 중고 재빵이네. 완전 전자제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방도 팔고. 아이트볼이었나. 거기 위에도 이런 거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됐고. 언어만 한국어면 지금 사실상 용사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비슷하긴 해. 비상. 유튜브가 뽑을 거 없음. 어 그러면 진짜 컴퓨터 사서 조립하는 것 밖에 없겠네요. 진짜. 아니면 조립컴을 사서 조립 상태를 한 번. 아. 보는 것도. 조립을 해보는 것보다. 그러고 다시 와서 그걸 중고로 팔았을 때 가격. 그 컴퓨터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들고 갈 수도 있긴 하죠. 중고로 파는 거는 고민을. 아. 그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 업체에 중고로 팔면. 한국 용산에 가서. 네. 대만 용산에서 사온 걸. 그렇죠. 아 뭘 사지 근데. 그나마 신형으로 사는 게 나아질 테니까. 여기 네고 되나. 근데 이거 지금 조립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주문하면 그때 조립해 주는 느낌인데. 아. 약간 느낌이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다. 2시간. 아 2시간. 호텔로 배달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아 오늘 배송하면. 내일모레 도착할지. 그러면 기다렸다 받아 가는 게 맞는 거야. 윈도우. 윈도우 부야 부야. 그러면은. 3천 6백이 빠지면 얼마죠. 3천 5백이 빠져요. 아 3천 5백이. 2만 3천. 100만 원. 100만 원. 뭐야 윈도우 너무 비싸네. 3천 5백 TWD. 세금 안 붙이고. 현금가로 했을 때 지금 저 가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봐주고 있어. 저희 학생이라고 돈 없어 하고 있거든요. 뭔가 검색하고 있어. 단가 검색하나 봐. 어. 가격 나왔다. 아. 가. 오. 쉐쉐쉐쉐. 아니 카드로 저 가격. 카드로 2만 3천 타이완 달러. 하면 얼마에 사냐. 28만 9천 920원. 아니 내가 봤을 때. 국내에서 저거 카드로 사면 100만 원 넘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한국보다 여기가 싸냐고. 한국. 맞죠. 미국. 일본은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일본이 진짜 미친놈들 마냥 비싸요 거기 본체에 가서 이거 들고 일본 가서 가서 그냥 가시는 김에 중국까지 들리시죠? 중국 찍고 거기 팔았다가 거기서 다시 사서 일본 가서 팔고 일본에서 산 거 한국 가서 팔고 우영 눈쟁이 거상이에요? 우리 진짜 싸게 산 거 같은데? 여기 나라 거라서 수입해온 게 아니라서 그런가? 수입가가 아니어서 본사가 여기 있으니까 본사가 여기 있으니까 수입가가 아니니까 좀 더 쌀 수도 이런 것들은? 100만 원이 안 넘었어요 100만 원이 안 넘었네 해외 카드인 거 치고도 17,000원 밖에 안 붙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쉬쉬해 쉬쉬해 설마 여기 로지텍에 또 지시란 없어? 또 지시란 없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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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6 얘 한 번 0086 하하 하하하 다 0086이야 뭐야? 뭐야? 아니 암마 의자라는 진짜 암마 의자인? 이거 스피커 같은데? 우와 뭐야? 시라베이스? 어? 그거 아니에요? 맞네 네? 뭐예요? 커피 마시는 데인데 분장하고 있는 거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 어? 순행? 커순행? 아 취향이 혹시? 제 취향은 안 합니다 제 취향은 안 합니다 야 오케 넣었냐? 다 됐나봐요 다 됐나봐요 다 됐나봐 올해 벌써? 이제 분해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너무 불순한 건가 생각이 설마 다른 거 껴져 있고 이러진 않겠지 그럼 더 좋습니다 유튜브다 그렇지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더 좋다 보드 확인시켜주고 스피드랑 확인하고 메모리 오케이 이렇게까지 가서 PC를 받잖아요 레전드 진짜 이게 유튜버가 아닌가 60만 유튜버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한번 배우고 갑니다 진짜 이렇게 주세요 병자잖아 아프잖아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랑 키보드 저희 레디 있다 지슈라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지슈라 도전을 도전? 오케이 도전 오케이 도전 그럼 여기서 키보드 키보드가 좀 신박한 게 있나? 이거 더 키네요 원스리 같아요 키보드는 그냥 좀 싼 거 해도 될 거 같은데 상호형 사도도 돼 아 나 어차피 이거 하나 사려고 했었는데 사일런트 터치부터 있잖아요 이게 저소음 키보드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키보드 K120이 유선버전이고 여기 이제 무선 버전인데 얘가 훨씬 조용합니다 이게 여캠용 저희 이제 방수 세팅 들어갈 때 들어가네요 진짜 조용해요 저걸로 가시죠 그럼 저소음 쪽쪽 비교도 안 되는 이슈라 어떻게 될까요? 제발 나온 가능성 몇 퍼? 1퍼? 동의합니다 나오기 힘들 거 같은데 아 여기 시리얼 넘버가 008 적혀있네 아 아래가 있네요 이거 한국어로 적혀있어요 어디? 까기 전에도 밑에 있네 혹하면 좀 더 뒤져볼까요? 그래도 될 거 같은데 일단은 뒤져만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뒤져보고 없으면 그냥 갖고 가는 거고 혹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마우스를 써야 되잖아 포함도 있잖아요 여기 마우스 포함이잖아 근데 이게 적혀있구나 그러니까 보면은 케이시 인증이 달려있어요 0106 아 그럼 이거 한국 정식 에이에서 되는지 그것도 확인하면 되겠다 깎아줬어 90% 부가스 10% 붙는 거야? 아 근데 여기 5%라고 하잖아 부가세 붙였어 아까 근데 거기서도 5%라고 했잖아요 5%에 카드 2%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10%가 아닌 거 같은데 3650 뭐야 똑같은데? 여기다 맞죠? 네 0106 0106 크게 찾았지? 그러니까 딱 두 개를 그리고 개 지린다 이긴 거는 이게 진짜 AS가 되냐 이것도 더 궁금한데 그렇죠 근데 AS가 되려면은 고장이 나야 되잖아요? 고장을 내고 AS를 받을 순 없으니까 그럼 고장이 날 때까지 써야겠네요 아니 난 지슈라 다시 마우스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면 편집자분 둘이죠 하나 편집자분 하루종일 쓰잖아 근데 지슈라 쓰시고 고장 나면 빨리 연락드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만의 용산전자상가 같은 데 와봤습니다 실제로 진짜 용산인 줄 알았어요 약간 느낌이 진짜 뒷골목은 진짜 용산 완전 골고기 나가면 용산 몰 있는 것처럼 있는 거 개똑 같은 맞아요 완전 용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많이 구했어요 컴퓨터 본처도 구했고 지슈라도 구했고 KC 인증 받은 지슈라 우리나라에 병행 파는 것처럼 용산에 재워두고 병행 칩 파는 약간 그런 거 같아 가격도 나를 나쁘지 않게 주고 샀습니다 일단은 가서 컴퓨터 본체 조립된 거 확인하고 게임 같은 거 돌려보고 해보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가셔야죠 또 일이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콘텐츠를 하러 다시 호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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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떻게 치실을 어떻게 했지 제가 사실 지금 확실히 확인하게 잘했네요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